스파르탐스!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 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독해의 기초 16번 지문이에요. How do you donate money? 어떻게 너는 기부하니 돈을 perhaps you put coins in collection boxes. 아마도 너는 두저 동전들을 모금하며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donating is a big effort.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네요. 기부하는 것이 큰 노력이라고요. So, they don't donate often. 그래서 그들은 기부하지 않아요. 자주요. But, now people can donate easily online.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기부할 수 있어요? 쉽게요. 온라인으로요. On some websites, you can get some points By leaving a comment Or posting something 어떠한 웹사이트들에서 너는 얻을 수 있죠? 어떤 포인트들을요? 댓글을 남기면서요. 또는 무언가를 포스트하면서요. 더 많은 코멘트들이나 포스팅들을 네가 남기죠? 그럴수록 더 많은 포인트들을 네가 얻어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잉스 진짜 영문법 특당 구문을 참조해 주세요. 네가 충분한 포인트들을 얻었을 때 그 웹사이트는 기부하죠. 돈을요. 너를 위해서요. 다른 쇼핑 사이트들도 또한 줍니다. 기부 포인트들을요. 쇼핑하는 사람들에게요. When you shop You can donate with the points 네가 쇼핑할 때 너는 기부할 수 있죠?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요. With one click You can help the poor 한 번의 클릭을 가지고 너는 도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스파트앤스! prepare for glory! 스파트앤스! 부족한 사람들의 정리 하나님의 정리 오늘의 아낙 oxygen 우리의 정리 나라님의 정리 일요일 엑